그러면 공룡 화석 발굴단 체험했던데 그건 뭐였어? 그거는 그냥 공룡이 차는 체험이었다 이거는 봤나요? 볼 수 있었나요? 그건 볼 수 있지 그러면 한의원은? 한의원도 볼 수 있지 볼 수 있지 안에서 하는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화면만 보고 공룡 화석 발굴했어? 고고학자가 된거야? 그럼 발족이야 발굴했어? 발굴해서 뭐했어? 그래서 사진도 남겨 걔네도 남긴게 지금 아저씨 없었잖아 그림지 그림 그림 그리도 적고 막 했잖아 왜? 아니 아니 이렇게 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명필요 사이테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벨로키라토를 내가 찾은 공룡이 벨로키라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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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포토카드가 있던데 좀 보여줘 벨로키라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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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는데 여기 갖고 온거 아니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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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 이 포토카드는 뭐죠? 이걸 체험을 하면 줍니까? 요거는 그냥 줬고 유플러스 엘지 유플러스에서 협찬하는 거라서 그냥 줬는데 누가 줬는데? 기계가? 아니 거기서 뽑아줬지 이 체험하고 나오니까 들고 왔지 이거는? 요거는 다른 체험들 요거는 포토카드 뽑는 기계가 있어서 내가 결제를 하고 얼만데? 기억 안 나는데 이거 근데 가격이 싸진 않았어요 아 싸진 않았다고? 처음 이상이네 그럼? 이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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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체험 하나 하고 하나 뽑고 아니면 그러는거야? 다 하고 아 모아서 뽑는거야? 아니 뭐 할때마다 뽑아도 되는데 99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저장이 되어 있나보네 그 기계에 보통 다 체험을 들어가면 애들이 옷을 다 복장을 다 갖추고 이게 체험했다고 시계에 태깅을 하고 여기 셀이스를 하고 포츠치아를 하고 다 사진을 찍어줄게 그 사진이 여기로 넘어오는 것 같던데 지채야 마술도 했던데 마술은 어떤 마술이었어? 어 꽃을 만들... 꽃을... 꽃을... 피우는 마술이었는데 잘 까먹었어 향해서 꽃이 이렇게 나오던데 소리도 마술이 아빠도 봤어? 흰지오 마술하는걸? 응 진짜? 마술을 그럼 아빠 오기 전에 배웠어? 응 어떻게 이야기 caso 하하하 아 이름 뭐에요? 내 이름 김지오입니다 네 잘 했어요 우리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음 엄마 아빠도 오기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지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꽃이 펴야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꽃이 나오나요? 신기해 디오드 신기했어? 응 그럼 마술 연습 먼저 하고 애들끼리 부모가 나중에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와서 저희 아이의 마술을 보세요 애들 한 명씩 다 해 돌아가면서? 응 부모들은 다 들어와 있고 애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같은 마술을? 다른 마술인데 애들이 겹치면은 지효 같은 경우는 첫번째 했던 친구랑 똑같은 마술을 보통은 다른 마술 아 다 다르구나 치치야 제일 재밌었던 거 뭐야? 혹시 소방서? 소방서는 지효야 소방 옷 입고 했어? 뭐 했어? 출동? 출동했지 어디에 출동했지? 호텔에 불이 났잖아 호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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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났어 그래서 몰라 이렇게 불이 꺼졌어 소방차! 소방차 타고 가던 거 진짜 소방차였어 소방차 타고 가던 거 진짜 소방차 진짜 소방차야? 아니 가짜 소방차 아 진짜 소방차인 줄 알았어? 주꾸만 집소 진짜 차가 아니었나요? 진짜 차 한 거 같던데? 차는 차지! 그냥 미니로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긴 굴러가는 거 같은데? 오토로 가는 거 같던데? 내연기관 큰 차가 아니라 그 안을 다닐 수 있는 배터리 차 같던데? 그러면 불을 끌어 가던데 차를 타고 소방차를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멀리 가? 조금 가는데 체험시설들 사이에 불 난 호텔이 있어 소방차 출동하면 엄마 아버지 뒤에서 카메라 켜고 다 따라가는 거야? 안전 최고 이제는 바로 가는 건데 그게 뭐? 안전 최고 그렇게는 바로 가 아 바로 가는 거야? 불 다 끄고 다시 타고 돌아온 거야? 응 불 끄는 게 어땠어? 불 꺼 보니까 어땠어? 재밌었어? 힘들었어? 아 힘들었다 조금 힘들었어? 조금 힘들었어? 조금 힘들었어 알았어 피곤했다고 아 피곤했다고? 붉은다고? 그냥 피곤했던 게 아닐까? 시시 은행에서 봤던데 은행에 뭐 했어? 보여줘 은행에서 봐봐 귀엽네 이게 신한은행 통장인데 그러면은 진짜 신한은행이야? 응 진짜 신한은행이지 직원도? 아니지 키자니아 직원인데 신한은행에서 그렇지 박찬해준 거 응 근데 계좌번호가 진짜 있는데 이게 그럼 쓸 수 있는 통장이야? 쓸 수 있는데 뭐 밖에서? 뭐 쓰지 그럼 키자니아에서 쓸 수 있는 통장이니 그럼? 쓸 수 있지 옆에 ATM기도 있는데 ATM기가 있다고? 그럼 이 카드도 진짜 그럼 이 카드로 ATM기 넣고 여기다 넣어 놓고 아 그러면은 돈을 받아서? 뭘 들고 가던데 돈을 받아서 여기에 넣으러 간 거야? 지호가 체험을 하면 일을 한 거니까 키조를 받았지 끝나고 체험을 다시 아 그럼 체험에 대한 키조를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네? 응 일단은 키조라는 돈으로 받은 거네 키자니아의 돈으로 받아서 이 신한은행에 가서 수요를 저금하러 온 거네 통장도 가서 직접 만들어야지 무적상 저거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 안녕